자 시작하겠습니다 포커스 18 페이지 넘버 47 숫자는 볼때마다 소리를 읽어 익숙하도록 만드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특기평가에서 숫자를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고 계산 문제 더셈 뺄셈 퍼센테이지 계산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뭐 포티파이브달러스를 5명이 포티파이브달러스가 되는 티켓 5명이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8세 이하라서 20%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면 이사람이 내야 되는 돈은 얼마일까요 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그러려면 여러분들 최대한 숫자는 만날 때마다 소리내서 읽고 그 숫자를 듣기평가에서 만났을 때 무슨 숫자를 얘기하는지 50을 얘기하면 45를 얘기하는 건지 17을 얘기하는 건지 75를 얘기하는 건지 듣기평가에서 할 수 있으려면 숫자는 만날 때마다 소리를 읽어주세요 47이 뭐라고요 47 이라고요 자 현재 완료의 쓰임과 형태 입니다 자 일단 형태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ave 플러스 세번째 녀석 또는 주어가 삼인식 단수인 경우에는 has 뒤에 뭐를 쓴다 동사의 세번째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 1 올라가기 전에 동사 불규칙 동사 물론 불규칙 동사만 있는 건 아니죠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watch watched watched 이런 것들 뭐 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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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규칙 변화하는 애들도 있고 catch caught caught keep kept kept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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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put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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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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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 paid paid 뭐 이런 것들을 익히셨죠 그중에 세번째 녀석을 세번째 녀석 도대체 동사가 3단 변신하는데 세번째 녀석 도대체 언제 써먹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써먹는 녀석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는 have나 has 플러스 pp를 씁니다 have 플러스 pp는 주어가 he she it이 아닌 경우겠죠 i 뭐 you they 이런 것들이겠죠 we 이런 것들 we have been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 외에 he she it이 주어일 때는 has 플러스 pp를 사용한다는 게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쓰임은 총 쓰임을 일단 어떤 그림으로써 익혀야 된다 했고요 여기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뭐라고 쓰겠어요 현재라고 쓰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영어를 쓰는 원어 영어를 영어 문화권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hour에요 time이에요 이 개념은 hour의 개념입니까 time의 개념입니까 당연히 time의 개념이죠 time은 편의상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했죠 시작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셀 수가 time이 무슨 뜻일 때 시간이란 뜻일 때 셀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어떤 끝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런 흘러가는 시간 위에서 지금 이 순간을 보고 현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는 어떤 느낌이다 기본적으로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 과거에 있다 근데 이게 어떤 동작이죠 어떤 동사가 과거에 내가 과거에 먹었는데 그게 어쩌고 저쩌고 과거에 누구를 알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표현할 때 그래서 시간의 어떤 표현이다 기본적으로 덩어리적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느낌이 총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이 총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뭐뭐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랑 연관을 맺을 수가 있다 했습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 했었습니다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는 거 뭐 경험적인 거는 뭐 어떤 느낌이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러이러한 느낌이겠죠 세 번 뭔가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 두 번 해봤으면 뭐 하나 지우면 될 거고 한 번 해봤으면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느낌이 경험적인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은 계속적 느낌이죠 그 다음에 뭐 뭔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해놓고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걸 뭔가 결과적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완료적인 건 뭐 이렇게 완료한 것도 있고요 됐습니까? Already 벌써 완료했지 방금 완료했으면 just I have just finished 나 방금 완료했어 I have already finished 아 이미 벌써 예전에 마무리했어 그 다음에 뭐 묻는 것도 있죠 뭐 yet이 뭐라고요? 벌써 not yet은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뭐 이런 완료적인 느낌들이 있다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플러스 pp 형태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pp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과거 분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분사? 분사? 과거 분사 말고 무슨 분사도 만나본 거 같은데 현재 분사도 만나본 적 있죠 어떻게 생긴 애들이었더라? ing가 둘 중에 무슨 뜻이 됐을 때 현재 분사라고 불렀더라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이 됐을 때 현재 분사라고 불렀고 뭐뭐 하는 것일 땐 동명사라고 불렀죠 근데 선생님이 전에 분사라는 말이 뭐라는 걸 얘기해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분사라는 개념이 뭔가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형태적으로 종사의 세 번째 녀석이 예를 들어서 뭐 i have know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i have know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i have known이라고 해야 되겠죠 known you known이니까 i have known 이런 식으로 i have seen 이렇게 오겠죠 이런 형태로 오겠다 i have be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i have been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아 이거 누가 다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네 번째 have 또는 has 플러스 pp 누가 다 만드는 이제 몇 번째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요? 네 번째 방법 그렇습니까? have 플러스 pp 구조로 만들어지며 이게 형태를 설명한 겁니다 몇 가지 쓰임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고 우리말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의할 사항을 이대부터 얘기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특정한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 나 부사 뭐가 부사라고 그랬더라 그러잖아 뭐 어쩌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했죠 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은 함께 못 쓰인다 현재 완료 시제랑 whe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어젯밤에 작년에 그쵸? 어제 어젯밤에가 뭐더라? last night 오늘 아침에 그거는 그냥 아침에 아닌가요? in the morning 아침에 오전에 그거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그쵸? 오늘 밤에 tonight this night도 쓰이긴 하지만 tonight을 훨씬 더 많이 쓸 거 같은데요 3일 전에 three days ago when i was three years old 방금 얘기했던 것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현재 완료 시제랑 함께 쓸 수가 없다라고요 됐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거 last night three days ago when i was three years old 전부 쿠기야 덩어리야 선생님 제가 3살이었을 때 한 1년이라는 시간의 덩어리인데요 아니라고요 쿠기라고요 됐습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내가 그녀를 만났었다 과거에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 before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말이 before i met her인데 그건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웬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시제하고 같이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뭐에 대한 대답은 쓸 수 있다고 그랬더라 웬에 대한 대답은 못 쓰지만 내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 그렇죠? how long 하고 또 how many times how long이 무슨 뜻이길래 얼마나 오랫동안 이라고 물었는데 3년 동안 이틀 동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또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라고 얘기한다든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라고 한다든지 내가 3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라고 하면 how long에 대한 대답들이죠 그럼 애들은 쓸 수 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도 쓸 수 있다 했고 또 뭐에 대한 대답도 쓸 수 있다 그랬더라 how many times 내 뜻은 뭐고 몇 번이나 그렇죠? 몇 번이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왜 지금 쓸 수 있다 이 시제랑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쓸 수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몇 번이나 너는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서울 내가 방금 뭐라고 물어본거지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서울 서울에 몇 번이나 가봤는지 상대방의 경험을 묻고 있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how many times means have you been to 라고 현재 관료 시즈랑 쓸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when when 이 이끄는 부사절 과 when 이 이끄는 부사절의 예를 아무거나 하나 들어주세요 오케이 저를 만들라 했으니까 뭐가 들어있는 걸 만들란 말이야 이거 들어있는 걸 만들란 말이야 when 이 이끈다 했으니까 when 한 다음에 여기 뭐 하나 넣으면 되겠네 when i met her 가 무슨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long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요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요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슬펐다 언제 슬펐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표현들을 when 이끄는 부사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when i was three years old 같은 것들은 현재 왈시제랑 같이 쓸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표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다 현재 완료시제와 단순 과거시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단순 과거시제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가 있죠 됐습니까?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의 과거형은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죠 두 번째 방법에는 하다시 속에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tidd가 들어가면 되는데 go 같으면 went가 될 거고 visit 같으면 visite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의 과거형은 뭐 이런 거라든지 또 과거의 미래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would 이런 거 이 정도 should는 shall의 과거형이긴 하지만 과거랑 관계가 형태적으로는 should는 shall의 과거형이지만 과거하고 상관없다 그랬었고요 might 같은 경우에는 과거는 과거 시제는 이미 배웠으니까 과거 시제구나 he can 이 아니고 he could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단순 과거 시제구나 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단순 과거 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어떤 행동을 소속으로 뭐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얘기할 뿐 뭐랑은 연관성이 없다 현재와는 관련이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냥 과거에 무슨 일이 얘기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i met her last night 이렇게 했어 나 그녀를 어제 만났어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뭐 그녀랑 같이 놀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안 들어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냥 단순히 과거에 무슨 일이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제를 시간의 화살표 위에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는 cook이다 덩어리다 cook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cook의 느낌이 드는 게 뭐다 yesterday last year 3일 전에 3 days ago 내가 3살이었을 때 when i was 3 내가 그녀를 만난 이후에 after i met her before i met her 이런 것들은 단순 과거 시제랑 쓰이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전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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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 언제 내가 3살이었을 때 언제 3일 전에 언제 작년에 언제 어제 언제 오늘 아침에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단순 과거 시제랑 쓰여야지 그 옆에 있는 현재 완료 시제랑 못 씁니다 현재 완료 해부나 has plus pp 라고 얘기했고요 느낌은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인데 이것이 총 몇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현재 시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우리만에는 없다고요 됐습니까 왜 우리만에는 없다 현재와 과거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같이 쓰일 수 있는 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예하고 예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한패거리죠 그리고 여기 뭐 빠진거 하나 있는거 같은데 뭐가 빠졌다 둘이 빠졌죠 원래는 yet 과 뭐가 빠졌습니까 not yet이 빠져있죠 그래서 already just yet not yet 이거 완료경험 계속 결과중에서 뭐였더라 완료였죠 됐습니까 i have already finished it 나 벌써 완료했어 i have just finished it 나 방금 완료했어 have you finished it yet 벌써 완료했니 no i haven't finished it yet 아직 완료하지 못했어요 완료조 용법일 때 같이 쓰는 어찌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r 가 있습니다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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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있으면 ever의 뜻이 뭐라고 했었더라 그렇죠 지금껏 이란 뜻 또는 뭐 한번이라도 이란 뜻이라 했어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ever랑 같이 좀 쓸 만한 애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어떤거 뭐 twice 하나 써놓을까요 그렇죠 ever라든지 twice라든지 방금 지우가 얘기했던 never 같은 것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느낌이다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넌 한번이라도 코끼리를 본 적이 있는지 경험을 묻는 거죠 한번도 못 봤으면 no i have never seen an elephant 한번도 본 경험이 없어 두 번 봤으면 i have seen an elephant how many times twice 두 번 본 적이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 전부 다 how many times 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주로 어떤 표현일 때 경험적 표현일 때 같이 쓰는 부사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once once 여기는 같이 있어라 once 여기다 있으면 되겠죠 twice 하고 같이 how many times 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뭐랄 할 거냐 before 뜻이 뭐더라 ago 뜻이 뭐더라 그렇죠 우리말로 뜻이 똑같죠 근데 다르단 말이야 뭐가 다른지 다시 시간의 화살 시간의 흐름을 소환하겠습니다 여기 현재가 있죠 그러면 그러면 two days ago 를 이 시간의 화살표 위에 표현해 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이게 누구의 느낌이다 two days ago three days ago a week ago a month ago a month ago 에 에 욕한거 같네 어떤 시점에 어떤 시점에 어거우에 받는지 묻는게 아니구요 어떻게 전에 지금 말하는 시점 이렇게 덩어리적 전에 본적이 있는지 묻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글로 어거우의 뜻도 전해구요 before의 뜻도 전해지만 어거우는 쿡 전해구요 before는 덩어리 전해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만의 현재 과정 시제가 없다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밖에 없다고요 됐습니까 before는 덩어리 적던 애라구요 됐습니까 그래서 before하고 어거우하고 다르다는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문이 몇 개 보이네요 됐습니까 먼저 익숙한 먼저 배웠던 시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배웠던 시제는 무슨 시제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I went to London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했던 대로 끊을게 누가다 I wen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n did you go to 런던 어 런던 언제 갔어 어 나 작년에 갔지 I went to London last year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when에 대한 대답은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라고요 선생님 작년이면 1년이나 되는데 365일 덩어리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뭐 알았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작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시에 갔는지 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에그에 가는 행동을 덩어리 덩어리 적으로 했겠어요 쿡 쿡 이렇게 말한 사람 지금 런던에 있을까 없을까 현재 시제 런던에 있을까 없을까 모른다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냥 작년에 런던에 갔다고 얘기할 뿐 현재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안 들어 있어 근데 어떨 가능성은 높다 런던에 없을 가능성이 더 높겠다 됐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시제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이 느낌 이 말할 느낌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거야 작년에 런던 갔었어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있는 장소는 이 문장 속에 정보가 들어 있다 들어 있지 않다 들어 있지 않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where are you now 가 무슨 뜻이지 그렇죠 무슨 시제 어디 있는지 묻고 있어 물어볼 만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냥 작년에 런던 갔다고 단순 과거 시제로 얘기했을 뿐 이 문장 안에는 나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 있다고 됐습니까 자 근데 오케이 가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been to London before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순간인지 웬에 대한 대답은 안 들어 있지만 나는 지금 말하는 내가 뭐 해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뭐를 해본 경험이 있다 런던에 있어 본 가본 경험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이건 뻔해 이건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이 문장 만나면 야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경험적인 법이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뭐 한 번 가본 적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추가적인 정보를 주면 되느냐 I have been to London once before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onc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times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London before 라고 묻겠죠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London before 오케이 동원아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Before 됐습니까 오케이 전에 런던에 몇 번 가본 적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래서 once, twice, three times 이런 식으로 대답이 아울 수도 있고 뭐 한 번도 가본 적 없으면 뭐라고 했을 거야 얘가 내가 절대 가본 적 없어 하고 싶으면 I have never been to London before 하면 절대 가본 적이 없다가 되겠죠 그쵸 그냥 never 대신에 never 대신에 not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I have not been to London before not 들어갈 자리가 누구 들어갈 자리라고요 빈도 부서는 never 빈도 부서 맞죠 그래서 I have not been to London before 니까 I have never been to before 다 될 거고 뭐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으면 I have never been to London before 가본 적이 있다면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표현 have been to 랑 have been to 랑 뭐랑 뭐랑 뭐 했던 기억이 납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어 가본 적이 있다니까 I have gone to London before 해야 되는 거 아냐 가다 고는데 I have gone to London before 돼 안 돼 응 좀 이따 얘기하겠죠 자 이게 현재 완료에 대한 첫 설명이었습니다 포커스에서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구 저쩌구 쭉 보입니다 그쵸 어려운 단어 있나 animation film 이 보인데 A에서 한 번에 animation film 뭔 소리인지 알겠죠 필름이 필름이 필름 대신에 그러면 이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필름 대신에 M으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가 있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영국 사람들은 필름 그 녀석을 보고 영국 사람들은 필름 필름이라고 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필름 대신에 M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를 그 뜻으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오케이 뭐 또 뭐 프랑스 사람들은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C로 시작하는 단어를 그 뜻으로 썼는데 영어로도 수입이 됐기 때문에 뭐 C로 쓰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C로 쓰는 단어는 뭐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M으로 시작하는 같은 뜻의 단어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이네요 뭐 이거 뭐하고 싶을까 선생님이 번호 몇 개 네 개 중에서 뭔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거 붙어 있는 거 같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B에는 뭐 어려운 단어 있나 뭐 3번에 보면 이 친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그리고 Earthquakes 저 Earthquakes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Earthquakes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 뭐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라 그러면 추가 주문이 있냐면요 완견 개결 중에서 뭔지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나는 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완견 개결 중에 뭔지 짐은 이미 점심을 먹었다는 완견 개결 중에서 뭔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뭔지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역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라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있는 문제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게 있어 공식적으로 뭐 살짝살짝 듣긴 들었는데 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부분들 잘 들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Focus 19 계속해서 Mechanics 그냥 단순한 기능적인 것들 얘기합니다 자 Not을 어떻게 넣을 거냐 문장 끝에 물음표 어떻게 붙일 거냐 인데 이미 만나본 적이 있고요 앞에서 설명 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Not을 넣고 싶으면 뭐를 만들면 된다 Have나 Has 뒤에 Not을 넣으면 되는데 Not을 넣을 위치가 고민되신다면 우리가 Not을 넣을 위치가 고민될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형태? 축약형을 생각하면 되겠죠 Have나 줄였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Haven't가 되죠 Has나 줄였으면 Hasn't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의 보장형은 Haven't PP Hasn't PP 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추약형으로 우리가 익혀봅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추약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They haven't seen a rainbow 뭐라구요 They haven't seen a rainbow 와 무슨 뜻일 것 같아 소모야 They haven't seen a rainbow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They haven't 그렇죠 해석 깔끔하게 잘 했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y haven't seen a rainbow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경험적이고 그럼 그들은 이번 도원이 그들은 무지개를 본 적이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며 어 천천히 해 그들은 무지개 본 적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한다 Have they seen a rainbow 어 그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슬쩍슬쩍 얘기했었는데 그때 잘 안 들었나봐요 그들은 무지개 본 적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한다? Have they seen a rainbow 한다고요 Have plus PP 이거 누가다 한번 그려볼까요? 누가다를 여기 뭐 예문에 나와있는 거 누가다 그려보면 이렇게 누가다 되지 않나요? 나는 있어 본 적 있다 그러면 동사 부분에 두 단어로 되어 있죠 그쵸 그럼 당연히 묻고 싶으면 두 단어가 있는데 뭔가 얘가 한 단어가 앞으로 가면 Have you been to London before? 라고 아까 안 했었나요? 그쵸 너 런던에 가본 적 있니? 라고 묻는 표현이 뭐였더라 Have you been to London before? 였고요 원수라는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한다 했다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London before? 라고 물어본다 너한테 시켰 때 했잖아 그쵸 그때 Have 주어 앞으로 Has Have 나 Has 주어 앞으로 가면 되겠다는 거 눈치를 못 했었군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ave they seen a rainbow? 라고 물어봤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No No They haven't seen a rainbow Have they seen a rainbow? No They haven't seen a rainbow 묻고 답하기 문장 해보세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Have they seen a rainbow? 했더니 No They haven't seen a rainbow Haven't seen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읽어봅시다 추격형으로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민준아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 오케이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 것 같아요 경험이죠 이것도 됐습니까? 이 전에는 어떻게 전해라고요? 덩어리적 전에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 의 해석으로 그녀는 전에 축구를 해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Do 그녀는 전에 축구 해본 적이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Had she played soccer before 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No,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 아니 전에 해본 적 없어 라고 답하는 됐습니까? 이것도 둘 다 뭐 경험적 용법들이네요 됐습니까? 경험적 용법에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의문문 아까 얘기했듯이 Had she played 하듯이 Have they seen 하듯이 Have나 has가 인칭된 주격 인칭 대명사 앞으로 오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너의 아버지는 요리 해본 적이 있니? 한번 해볼까요? 너의 아빠 Your dad 는 요리 해본 적이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어 너의 아빠 요리 해보신 적 있어? 하면 되겠죠 Has your dad cooked? 됐습니까? Has your dad cooked?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뭐 그 다음에 너는 있어 본 적 있니? 한번만 들어볼까? 너 있어 본 적 있니? 너는 있어 본 적 있니? 너 가본 적 있니? 너는 있어 본 적 있니? 너 가본 적 있니? Have you been before? 이런식으로 물어본다구요. have you been to it before? have you gone to? 하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ok. have you gone to? 라고 하는 사람은 유령이랑 얘기한다면서요. 됐습니까? 뭐 발명되기 전까지는? 전화기 발명되기 전까지는? 됐습니까? 전화기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have you gone to? 가 가능하긴 한데 일상 대화에서 쓰면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드니까 안씁니다. 자 그래서 묻는 표현 보이네요. 여기다가 뭐를 하나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치? 그쵸? 됐습니까?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도헌? 그렇죠.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이죠. 그쵸? 내가 이걸 왜 넣어보라 했냐?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예요 이번엔? 완료죠. 그쵸? 너는 너의 숙제를 벌써 마무리했니? 끝냈니? have you finished? 여기다가 do를 알맞은 형태로 한번 넣어볼까? do를 그냥 넣으면 되나요? do를 어떻게 형태를 좀 변화시켜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do를 형태 변화시켜서 지금은 너의 숙제를 벌써 마무리했니인데 얘를 집어넣으면 너의 숙제하는 것을 마무리했니?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do를 알맞은 형태로 넣으면 어떻게 된다? have you finished doing your homework yet? 하겠죠? finish는 누구 같은 애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방금 뭐 한번 복습해본 거야? 동명사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랑 투부정사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뭐가 와도 당관없는 동사 중에서 finish는 누구 같은 애다? have you finished doing your homework yet? 너는 숙제하는 것을 벌써 끝냈니? do는 뭐의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다? doing의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마무리했으면 뭐라고 그러고? yes i have 마무리 못했으면 no i haven't finished it yet no i haven't yet no i haven't yet 할 때 yes의 뜻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no i haven't y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 시제를 배우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나면 다음 대화 좀 어색한거지 이런 문제에서 어떤 거 만나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s i am 돼 안 돼 yes i do yes i did 다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마찬가지 no i am not no i don't no i didn't 안 되고 no i haven't 왜 haven't 가 돼야 되냐? 여기에 생략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생략된 말 넣어서 문장을 마무리하면 yes i have finished my homework 그 다음에 no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finished 몇 번째 녀석이야? 그래서 pp 형이 와야 되니까 have pp 해야 되죠 그래서 yes i have no i haven't 라고 입은 문제는 다음 대화 중 5세는 have you been to Egypt before? have you ever been to Egypt before?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동원님 뭐라고 대답할래? no i haven't been to Egypt before? 하면 되겠죠 no i haven't 가야지 no i am not no i don't no i didn't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바르게 고치라고 그러고 이거 못 읽는 사람 없겠죠 읽어보면 뭔 뜻인지 충분히 알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a의 4번에 보면 여기 마지막 부분 요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since yesterday 하고 뭐랑 비교해 봐라 yesterday 하고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실 건데요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내가 이게 뭐가 다른지 설명 안 했는데 오늘 설명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됐습니까? since yesterday 하고 그냥 yesterday는 뭐가 다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뭐 이런 거 있나? 그 다음에 a의 1, 2, 3, 4에서 추가적으로 뭐 해오라고 할 거냐 하면요 고친 다음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료적인지, 경험적인지, 계속적인지, 결과적인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기능적인 거, 뭐 키네카 한 것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기초적인 거 했고요 이제부터 뭐 설명할 차례냐 완료, 경험, 계속 결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음... 참 근데 참 여기 프레넌트 하면 뭐 여러 가지 뜻이 세 가지 뜻 정도는 아셔야죠 그쵸? 형용사로서의 뜻도 있었고요 형용사로서 무슨 뜻인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동사로서의 뜻도 있었고요 그렇습니까? 최소한 세 가지 좀 생뚱맞게 서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뜻을 찾아오시던데 최소한 하나는 형용사의 뜻이라 해야 되고 하나는 동사로서의 뜻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했으면 다 나올걸? 네 사촌은 엑시코 어쩌고 저쩌고 초롱이는 아직 그의 편지를 읽지 않았다 너는 뉴욕에 가본 적 있니? 오케이 자 인쇄 완료, 경험, 계속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순서는 책 순서대로는 안 할 거예요 결과하는 순서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뭘로? 먼저 완료입니다 자,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어떤 느낌인데? 시간의 덩어리적 느낌인데 그중에 완료는 어떤 느낌이냐? 뭐 그냥 요런 느낌이다 무슨 일을 언제 시작했는데? 과거에 시작했는데 그것이 short time before short time ago 말고요 short time before에 완료됐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됐습니까? short time before가 무슨 뜻이지? 근데? 그렇죠 짧은 시간 전해줘 그렇죠 그럼 short time before에 완료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부사는 여러분들 부사 만나봤잖아 완료적 용도로 쓰는 거 무슨 일이 short time before에 완료됐다고 할 때 그럴 때 쓰는 부사는 뭐였더라? already였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묻는 문장에서는 뭐지? yet yet 이죠 벌써 마무리했니 됐습니까? 오케이 틀렸습니다 short time before는 누구의 느낌이라고요? just의 느낌이라고요 just 자 i have just finished it 했을 거 하면 어떻게 돼요? i have just finished it 나는 방금 그것을 끝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방금 끝냈으면 언제 끝냈다라는 얘기다? short time ago 말고 short time before에 끝냈다고요 됐습니까? 방금 전에 뭐 했다라고 얘기할 때 완료적 용법은 주로 뭐가 함께 쓰인다? just가 함께 쓰인다 just가 함께 쓰인다 i have just finished it 됐습니까? 자 just는 어떤 느낌이다? short time ago before before 됐습니까? 뭔 일이 short time before에 마무리됐으면 그땐 방금이니까 just를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ready는 뜻이 이러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already는 already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다? earlier than expected의 느낌이다 expect 만나본 적 있는데 expect 뭐하다 였더라 기대하다 근데 이거 세 번째 녀석이니까 기대보다 더 일찍 기대보다 더 일찍 기대보다 더 일찍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선생님이 나한테 너 숙제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이라고 물었어 그렇죠? 근데 아이고 내가 맨날 숙제 안 해오니까 오늘도 숙제 안 해왔는지 아는 모양이지 나 이미 예전에 끝냈어 일때 뭐라 그래요 i have already finished it 이라고 얘기하고 팔짱 끼고 그렇죠? 다리 꼬고 앉아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already는 이미 벌써 완료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고 just는 방금 전에 완료했다 라고 할 때 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yet은 이렇게 쓰면 이거 책이 잘못됐죠 yet은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오케이 무슨 뜻하고 yet? 라는 뜻도 있고 not yet 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했는데 마무리했으면 방금 마무리했으면 yes i have just finished it 이미 예전에 마무리했으면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이구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제 already 라고 얘기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동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no i haven't finished it yet 이러고 있죠 아직 다 못했어요 이러고 있죠 빨리 not yet에서 벗어나시구요 already로 좀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t yet yet 또 완료적이었거든요 벌써 완료했냐고 묻는 거고요 의문문에서 그 다음에 not yet은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완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뭐 무슨 일이 과거에 어떤 시작한 일이 현재 방금 완료되거나 이미 완료되거나 벌써 완료했는지 묻거나 아직 완료되지 못했던 이거 뭐 현재 막 완료됐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냐면요 just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어 현재 막 완료됐을 때도 쓰구요 이미 완료했을 때도 쓰구요 벌써 완료했는지 물을 때도 쓰구요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not yet 애도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지금 몇 개가 빠졌어 몇 개가 빠졌어 세 개가 빠져있어 뭔가 방금 완료한 거 just 이미 완료한 거 already 벌써 완료했니 yet 그러면 아직 완료 못했다 not yet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무슨 내용법이다 완료 그리고 대표적인 예 가 세 문장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오늘의 게스트가 방금 도착했다 오늘의 게스트가 방금 도착했어요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는 벌써 도착했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의 게스트 벌써 도착했나요 내 눈치를 보지 말고 여기를 들여다보세요 자네 꼭 보면 초딩들도 보면 있잖아요 눈치 보면서 한 애들이 있다니까 그쵸 애가 뭐 이제 정답을 막 말해 정답을 막 말하는데 내가 일부러 이러고 있어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와 내가 하는 게 틀렸나보다 막 이렇게 메타 인지가 안 되십니까 메타 인지를 하셔야죠 그래서 뭐 오늘의 게스트 벌써 도착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그쵸 벌써 어디가 그쵸 그쵸 뭔 그렇죠야 내가 오늘의 게스트가 벌써 도착했니 라고 물어보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볼까요 그렇죠 뭐라고 한다고요 Has today's guest arrived yet? 이라고 물었는데 게스트가 막 아이고 아마 좀 늦을 뻔 했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답해준다 Today's guest has just arrived 방금 도착했다 방금 어떤 행동을 완료했다 방금 완료했어 Short time before에 완료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We have already had dinner 자 현재 완료시제를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Have head를 만나는 일이 생겨요 Have head를 만나는 일이 생긴다고요 됐습니까 Have head를 만나는 게 Have head를 쓰라고 일부러 시키는 이런 서술형 문제라든지 학교 수영 평가로 만나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Have 다음에 head를 또 써?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We have already had dinner We have already had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은 너희들은 벌써 저녁 먹었냐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민준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Have you had dinner yet? 했더니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Yes We have already had dinner 벌써 먹었지 그래서 short time before에 먹었단 얘기야 Earlier than expected에 먹었단 말이야 Earlier than expected 됐습니까? Already가 사용됐으니까 이미 벌써 먹었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의 기대보다 더 일찍 먹는 행동을 뭐 했다? 완료했다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완료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students haven't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The students haven't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해석은 뭐겠다 Yet 그렇죠 학생들은 아직 그 책 읽기를 독서를 마무리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무슨 용법이다? 완료 용법이다 그래서 민주 아 소원아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긴장하지 말고 네 머릿속을 들여다봐 날 보지 말고 오케이 저러고 있죠 됐습니까?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야 그래서 다 같이 뭐라고 물어봤다 Have the students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이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벌써 독서를 마무리했나요? 했더니 No! They haven't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Not yet 아직 읽지 못했어요 됐습니까? 이것이 무슨 용법이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적 용법이다 대표적인 부사 Just Already 그리고 Yet 과 Not yet 이 들어 있으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완료적 용법일 가능성이 없다 참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 오해할 수 있을 오해를 오해가 아니고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 들면 현재 완료 시제는 칼로 두부 썰듯이 아 얘는 무조건 완료야 얘는 무조건 경험이야 얘는 무조건 계속이야 얘는 무조건 결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애매한 경우도 있어 애매한 경우는 왜 애매한 경우냐면 긴 글 속에 얘가 있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애도 완료다 경험이다 계속된 결과다 라고 구분할 수 있지만 그냥 문장 한 개만 딱 가지고는 어 이건 뭐지 이건 뭐 완료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동시에 경험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어떤 좀 두루뭉술한 녀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두루뭉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구분이 안 될까 라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기본은 뭔 일이 언제 일어나서 과거에 일어나서 그것이 네 가지 방법으로 현재와 관련을 맺고 있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호는 이미 그녀한테 전화를 했고 뭐 전화 전화하다 모르진 않겠지 뭐 폴은 지금 막 비행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고 여기에 A에 4번에 라이닝이 보이는데 뭐 이게 이 뜻으로 쓰였으니까 그러면 툴 라잇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음 어려운 거 있나 그 다음에 뭐 켄이가 막 서울에 도착했고 나는 이미 그 책을 샀고 자 그렇죠 몇 번이나 뭐 뭐 해본 적이 있니 라고 묻을 거고 이때 타임의 뜻은 무슨 뜻이다 how many times 에 대한 대답이 뭐 열다섯 번 15 times 50 50 times once twice 한번 두번 이런 것들 들어 있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완료의 경험정역법 여러분들이 뭐 전 저는 그랬는데 저 이외에 뭐 제가 가르친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완료의 완료경험계속결과중에서 뭐를 구분하기가 제일 쉬워하냐면 이 경험정역법을 구분하기 제일 쉬워합니다 아 이거 경험인 것 같아 해석해보면 경험정역법이 쉽게 찾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경험은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라는 뜻으로 ever never how many times once twice three times 그 다음에 뭐 어떤 전에 어떤 전에 시간에 동어리적 전에 라는 뜻에 before 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됐습니까 have you ever seen a whale before 너는 니가 뭐해서 언제까지 해 니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동어리적 전에 고래를 뭐해 본 적이 있니 본 적이 있니 됐습니까 have you ever seen a whale before 이런 뜻으로 이런 녀석들과 함께 이런 어찌씨와 함께 쓰이며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의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어떤 행동을 몇 번 해봤는지에 대한 경험을 표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문장이 보이네요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been to France three times 됐습니까 그래서 얘 해석은 뭐고 나는 뭐 해본 적 있다 있어 본 적 있다 어디에 how many time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겠다 have you been to France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France I have been to France three times 세 번 가본 적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y have eaten 파스타 many times before 뜻은 그들은 뭐 해본 적 있다 파스타를 how many times many times 세진 못하겠어 하도 많이 먹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웬에 대한 대답이다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에 뭐 해본 경험이 있다 전에 여러 번 파스타 먹어본 적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성모야 뭐라고 부를래 라고 묻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우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니 where have you been three times 어디에 세 번 가봤어 라고 묻는 거겠죠 어디 세 번 가봤니 라는 질문은 뭐라고요 where have you been three time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비교란 뜻이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옆에 끝에는 뭐라고 써있다 결과라고 써있죠 결과라고 써있으니까 좀 이따가 이거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she she has gone to France so she she isn't 그렇죠 she isn't here now now 한 다음에 더 한마디 더 할 수도 있어 so she isn't here now 한 다음에 한 문장 더 써볼까요 she is in France 그래서 어이구 긴 문장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자 시작해볼까요 she has gone to France so she is here now she is in France 됐습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그래서 so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 이 말 할 필요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고 왜 she isn't here she is in France 라는 정보가 어느 문장 속에 들어있다 이 문장 속에 들어있다 이 문장 속에 들어있다 한마디로 그녀의 언제 행동과 과거 행동과 언제의 위치 현재의 위치가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무슨 제공법이 없다 현재 완료적인 시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과거 우리말에는 헌밀하게 얘기했을 때 현재랑 과거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표현은 원래는 없어 그냥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를 가지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뭐하는 거야 추측을 하는 거야 나 어제 돈 잃어버렸어 나 어제 돈 잃어버렸었다 그렇죠? 나 어제 돈 잃어버렸어 이 사람의 현재 그 돈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는 얘기죠 나 어제 돈 잃어버렸었다? 어떨 가능성이 있다? 다시 찾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없다고요 현재 완료시제가 됐습니까? 영어에는 She has lost her money She lost her money 두 문장은 다른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She has lost her money 그녀가 어제 돈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아잠하게 알아서 써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그 밑에 뭐랑 비교해야 될까 She lost her money 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몇 번째 녀석이야 얘는 몇 번째 녀석이야 루즈의 3단 변신 루즈 루즈 로스트 로스트 됐습니까? She has lost her money 인데 그녀한테 가갖고 Did you find it? 하면 때리겠죠 왜? 그녀가 돈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래서 이 문장 속에 So 넣어볼까요 So She 더전트를 이상하게 써놨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녀가 돈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언제 해서 과거에서 그 결과 현재 그 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았던 그녀는 나 어제 돈을 나 돈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녀는 뭐라고 그랬을까? 나 돈 잃어버렸었다?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돈 찾았어? 못 찾았어? 모른다니까요 그냥 모른다고요 그냥 쿡 하고 끝냈어 그냥 과거에 뭔 일이 있었지만 얘기할 뿐 현재에 대한 정보가 일단 없다 없다 하지만 이 문장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현재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다 안 들어 있다? 들어 있다 이 문장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So she doesn't have her money now 가 어디 들어 있다고요 이쪽에 다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보고 결과적으로 법이라고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말 해석하면 I have been to France three times 나는 프랑스에 세 번 가본 적 있다 이러죠 그렇죠? 그럼 가본 적 있다니까 가다 고으니까 I have gone to France three times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have gone to 내가 이제 그때 그 세 녀석을 비교했었죠 그때 비교했던 세 녀석이 뭔지 혹시 기억나요? 뭐 뭐였더라?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중에서 has gone to는 과거에 어디로 가버려서 그 결과 이 장소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무슨 적용법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라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프랑스에 세 번 다음을 장문하시오 라고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쓰세요 라는 시험 문제 단골로 출제되는 겁니다 이거 됐습니까? 나 뭐 이집트에 한 번 가본 적 있어 가다 보니까 I have gone to Egypt once 써놓고 틀린 거 하면 안 되겠죠 I have been to Egypt once 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갔다가 왔다고 할 때는 have 다음에 비 동사를 써야 되고 have been 그리고 to 도 써야 됩니다 have been in 하면 또 다른 뜻이죠 have been in은 좀 이따 또 만나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는 아니 나옵니다 have been to는 경험 적용법이라고 됐습니까? have been to는 어디에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왔다고 얘기할 때 쓴다는 거예요 have been to는 그러니까 무슨 적용법이다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적용법이다 경험 적용법이라고 됐습니까? 자 어쩌구 저쩌구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Vietnam is food 무슨 뜻이에요? 베트남의 음식이겠죠 이거 코리아 같은 애야 코리언 같은 애야 Japanese처럼 비에트남 이즈 라고 써있고 Japanese Chinese처럼 비에트남 이즈 라고 써있죠 나라 이름은 뭐겠다 Vietnam 됐습니까? Vietnam 비에트남 이즈 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야 아 또 얘 이러네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알았어 메모리 다시 메모리 리컨스트럭트 리빌딩 원 원 노트에 아직 뭐 했고요 여기 간다 했지 그 다음에 뭐 뭐 뭐 보이고 뭐 아무도 화성에 가본적 없어 메리는 피자를 여러 번 만들어 본적이 있고 많은 전의 연을 날라 본적이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반갑죠 이 친구 이거 좀 여러분들 외우기 까다로 했었죠 난 중국에 두 번 가봤어 피터는 전에 그 소식 들은 적이 있어 뭐 특별히 뭐 추가적으로 할 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계속 제공법이 전형적인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느낌이 뭐 계속 제공법이다 뭔 일을 과거에 해서 쭉 했으며 지금도 그 행동을 한다 란 얘기를 할 때 쓰는 게 무슨 제공법일 때다 현재 완료의 계속 제공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제공법은 이런 느낌에 어떤 질문하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로 들어있다고요 그렇죠 하우롱이 무슨 뜻이길래 얼마나 오랫동안 이라는 질문이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했더니 3년동안 3년 됐습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since 2010 됐습니까 내가 3살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3살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I was 3 됐습니까 어 since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네 그쵸 이거 이때 이때 SINCE는 품사가 뭐지? 그렇죠. 전치사죠. 이때 SINCE는 접속사죠. 그러면 SINCE는 BECAUSE랑 비슷한 애야 BECAUSE랑은 좀 달라? BECAUSE랑 다르죠. BECAUSE OF 쓰고요. 여긴 BECAUSE 쓰겠죠. SINCE는 전치사와 접속사를 겸하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표현이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얼마나 오래? 3년 동안?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3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SINCE 뒤에는 무슨 시제가 와야 돼? 과거 시제가 와야 돼. 됐습니까? 이거는 WHEN I WAS THREE하고는 다르죠. WHEN I WAS THREE의 뜻은 내가 3살이었을 때 라고 WHEN I WAS THREE는 COOK이야? 덩어리야? COOK이라고요. 하지만 SINCE I WAS THREE는 내가 3살이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SINCE가 붙으니까 내가 3살일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어. 얘가 하는 일은 COOK이지만 SINCE가 그거를 곡괭이처럼 긁어서 어디까지 끌고 와버렸어? 현재까지 끌고 와버렸단 말이야. 왜? 3살부터 지금까지란 뜻이니까. 조심해야 될 거. SINCE가 현재 완료 시제랑 함께 사용될 때 SINCE 뒤에 있는 시제는 무슨 시제라 해야 된다고요? 과거 시제를 해야 돼. 됐습니까? 뭐 이거 와 막 현재 완료 시제 배우고 있으니까 SINCE I WAS THREE하니까 틀렸대 막 이래. 어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현재 완료 시제 아니잖아요. SINCE I HAVE BEEN THREE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SINCE 뒤에는 과거 시제가 온다고요. 자 만약에 내가 3살부터 지금까지 수영을 배웠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무슨 사니까? 접속사니까 누가다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리고 그 누가다는 주절일 거고 얘는 종속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I HAVE RUNED SWIMING. 내가 어떻게 수영을 배웠다고 방금 얘기했어?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배웠다고 뭐라고 방금 얘기했어? I HAVE RUNED SWIMING. 아 미안합니다. RUNED SWIMING. I HAVE RUNED TO SWIM. 됐습니까? I HAVE RUNED TO SWIM은 어떤 느낌이라고요? 이렇게 배웠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3살부터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I HAVE RUNED TO SWIM SINCE I WAS THREE.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3살일 때가 만약에 2010년이라면 SINCE I WAS THREE 라고 해도 되고 SINCE 2010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됐습니까? 그게 13년 전이니까 FOR 13 YEARS 라고 얘기해도 되고. 됐습니까? 이거는 2009년생이라 그랬나?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제공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글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현재 완료의 계속제공법은 뭐뭐 해오고 있다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경험은 어떤 느낌이었고 뭐 이런 느낌이었고 뭐 3타임스겠네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완료는 어떤 느낌이었냐? 이런 느낌이었어. short time before 일 수도 있고요. earlier than expected 일 수도 있고. 뭔 일이 완료됐는데 방금 전에 완료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전에 완료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계속제공법은 그림 그리면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계속 뭔가를 해왔다. 동안. 됐습니까? 3년 동안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3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세 가지 표현들이 하오롱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3년 동안. for 3 years. 그 다음에 since. 그러니까 in 2010은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못쓰겠죠? 그렇죠? in 2010은 무슨 뜻이길래? 2010년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2010년에. 됐습니까? in 2010 같은 것은 단순 과거 시제랑 함께 어울려 놀아야 되고요. 이게 아니고 어떤 애가 온다고요? since 2010. since I was. when I was 3 years old. 가 아니고. since I was 3 years old. 이런 게 같이 쓰인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얼마나 오랫동안 뭐뭐 해왔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하나가 이거만 있는 거 보니까 뭐 하나 더 하고 싶네. 그치? 음. 뭐.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she.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이 뜻은? 그녀는 뭐 했다? 살아왔다? where? 이 동네. how long? 10년 동안. 그녀는 10년 동안 이 동네 살았어. 자 좀 이따가 요까지 한 다음에 다시 뭐 할 거냐.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녀석이 있죠. 그때 설명했었죠. 그쵸? 힌트는 스펠링 뭐로 시작한다? a 다음 스펠링으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렇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e have learned English for 7 years. 그래서 우리가 뭐 해왔다? 배워왔다. what? how long? 7년 동안. 우린 7년 동안 영어를 계속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민준아 뭐라고 물을래? how long have you learned English? 너희들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 배웠어? 야 니들 영어 몇 년 동안 배웠냐? 몇 년부터 배웠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울까? 3, 4, 5, 6. 그 다음에 중 1. 그 다음에 중 2가 되니까. 6년이네 여러분들. 됐습니까? we have learned English for 6 years. 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3학년때가 몇 년도죠? 2018년도. 이거 왜 얘기하겠어? 그러면 이거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시작해볼까요? we have learned English since 2018. 됐습니까? 2018년이라며. 됐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for 6 years. 가 되는 거고 또는 since 201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2018년도에 또는 초등학교 3학년때 몇 살이었지? 10살이었죠?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알죠? 그럼 그 버전. we have learned English since we were 10 years old.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since we were 10 years old. 는 무슨 시제야. 그 부분만. since we were 10 years old. 그 부분만 하면 무슨 시제라고요? 과거 시제죠? we were. 데 이놈이 시키야. since new에는 무슨 시제가 온다고요? 과거 시제가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when we were 10 years old. 는 얘랑 같이 못 논다고요. when we were 10 years old. 는 얘랑. when we were 10 years old. 막 벽살 잡고 싸우고. 네가 여기 왜 있어? 이러면서. 별이 꺼져. 막 이러면서. 왜 내가 여기 못 있는데? 막 이러면서. when we were 10 years old. 가 벽살 잡혀서. 내가 왜 여기 못 있는데? 막 그러면 뭐라 그럴래. 너는. 쿵이잖아 이 새끼야. 덩어리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in 2018.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2018년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우리가 10살부터 지금까지. 이런 표현들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제공분과 함께 사용된다고요? 계속적이고.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바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I have learned the Japanese since last year. 됐습니까? 그냥 last year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모른다? 왜 모르는데? 그래? last year가 무슨 뜻이길래. 작년에 언제 작년에 얼마나 오랫동안? 작년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여러분들 제2외국어 선택하나요? 여러분들도 안 합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중학생들 뭐 중국어 선택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없나? 2학생 때부터인가요? 이제 하겠네군. 자 그래서 문제풀이 할 건데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저쩌구 저쩌구. 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2문장을 하나로 하라고 했는데요. 시 보면 두 문장을 하나로 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 전부 다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총 5개가 있는데 문장은 두 개씩이니까 열 문장이 있는데 앞에 문장은 당연히 무슨 시제일 것 같아. 어 그 다음 옆에 있는 문장은 현재겠죠. 현재 완료 시제는 무슨 시제랑 무슨 시제랑 한꺼번에 얘기한다고요?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 현제랑 과거를 한꺼번에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문장 하나로 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긴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보이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나 같으면 이런 힌트 안 줘요. 이런 힌트를 왜 줍니까? 됐습니까? 이런 힌트 안 주면 이거 답을 어떻게 하는 애들이 있느냐? They have moved. They have moved. 미리 뭐. They have moved 하면 왜 말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이거 이사라는 동작을 어떤 느낌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냐 하면 이런 느낌으로 이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까? 작년부터 지금. 그리고 이제 신스. 신스도 있으니까. 그냥 last year가 아니고. 신스 last year 될 건데. 그러면 they have moved here since last year 하면 그들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하고 있다? 이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하고.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행동은 이삽니까? 사는 겁니까? 아 이사를 1년 동안 한다고? 그래서 해부 뒤에 오는 동작은 계속 한 동작을 PP 형태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계속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 비가 내고 있다. 나는 3년 동안 그 컴퓨터를 계속 쓰고 있다. 나는 3년 전에 그 컴퓨터를 샀다라는 표현도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적용법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뭐 남았다? 결과 적용법. 선생님이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슨 적용법 때문이다? 결과 적용법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she has I have lost my money 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I lost my money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전달하는 정보가 다르고 어느 문장이 더 정보가 많이 들어있나요? 어느 문장 I have lost her money 할까? 그래서 I have lost her money 하고 I lost her money 중에서 정보의 양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건 뭐? 어떤 정보가 더 들어있는데? 나는 지금 집에 식사를 함께 이런 문제까지 So I don't have her money now Now 가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staan.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정보가 다 들어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parents могу 써 아니야. 이게 my moms 하면 되겠죠? 그렇죠. I have lost my mom's 가방 나는 엄마 가방 잃어버렸어 I have lost my mom's 가방 엄마 가방에 뭐 이렇게 C자 모양 막 있고 그쵸 C자 모양이 이렇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V자 V랑 X랑 L이랑 막 있고 그쵸? 뭐 그런 거라든지 그쵸? 그러면 이제 엄마가 와서 멱살 잡겠지 됐습니까? 그게 얼마 째인지 알아 이 시키야 됐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옆에서 아빠가 사준 건데 아빠가 옆에서 조용히 있죠 저거 작아인데 얼마 안 하는데 5만 주고 산 건데 사실은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말 못 하겠죠 뭐 그쵸? 그거 작아야 얘기 못 하겠죠 됐습니까? 자 결과적 요법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에 없다 그래서 현재 완료에 결과적 요법은 뭐 해버렸다 해놓고 뭐 시작했어? 관로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는 어떻다라는 이 정보가 다 들어있다 한 문장 속에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뭔 일이 나서 그 결과 현재 어떻게 됐다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요법이다? 결과적 요법이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할 때 쏘! 쏘!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추가 숙제도 좀 있겠죠 됐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라는 뜻으로 과거에 있던 일이 현재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되었을 때 씁니다 쏘! 앞에 뭐가 온다고요? 원인 쏘! 뒤에 결과인데 그 결과가 무슨 시제 결과야? 현재 시제 결과니까 그래서 언제 완료 시제라고 해? 현재 완료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분 있네요 됐습니까? 음? 아니네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ve broken my arm I cannot play basketball now 그래서 여기에 뭐 더 넣을 수 있다 했는데 뭐 넣을 수 있지? 쏘! 됐습니까? I have broken my arm 나는 뭐 했다? 팔이 부러졌는데 그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몇 번째? 네 번째 have plus pp니까 얘를 보고 무슨 시제라 부르고 현재 완료 시제라고 내가 팔이 부러지는 동작은 언제 발생했어? 과거에 발생했는데 그 결과가 언제까지 영향을 미쳐? So I cannot play basketball now because I've broken my arm 쉼표 I cannot play basketball now 하고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관로 했는데 여기 관로 했다가 지워버렸죠 이번엔 여기 놓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볼까요? So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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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lost his smartphone so 안만 길어버렸다 하면 되겠죠 쓸데없이 말하고 so he doesn't have have it now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잃어버리는 행동을 현재 완료적으로 해버렸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그쵸 됐습니까? 여기에 find를 아까 얘기하는데 뭐 find를 놓고 싶으면 but he didn't find it until now 뭐 이 정도가 가능하겠네요 until now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현재 시제로 표현하기에 적당한 동사는 현재 뭐 하지 못했다 현재 찾지 못한다 입니까?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답니까? 있지 않다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네요 현재 시제랑 어울리는 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has lost his smartphone he lo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래서 그는 어제 그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현재 찾았단 말이야 못 찾았단 말이야 모른다 그러면 됐습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떤 식으로 얘기했어? 쿡 말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다가 yesterday를 놓고 싶어 그러면 he has lost his smartphone 그냥은 못 놓쳐 he has lost his smartphone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 since yesterday 하면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못 찾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편이 되겠죠 난 내 시계를 만들어서 난 그것을 고쳐야 돼 에이씨 됐습니까? 어? 근데 얘는 좀 반갑다 그치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뭐 그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라가 내 우산을 가져가서 나는 우산이 없다 이거 원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되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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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A는 뭐 추가 숙제를 방지해놨네 그치? A에 1,2,3,4는 추가 숙제를 방지해놨죠 그쵸? 에이 하나 할만한 거 있긴 한데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참 그리고 아 그 얘기가 안 했네요 어디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다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어디에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지금 없다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오케이 그는 그의 홈타운으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없다 so he has gone to his hometown so he has he so he isn't here now 됐습니까? 오케이 he has gone to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다 아 맞다 아까 그거 안 했다 까면 되지 뭐 됐습니까? 그거 안 했잖아 어? 지우는 또 속으로 아 쌤 이거 안 한다 이러면서 있었구나 그 다음에 또 players have loved the stadium my sister has eaten the cake my sister has eaten the cake 일은 대신에 뭐 요런 의미니까 h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지인이가 이렇게 하면 너 어떻게 할래? 여기에 더 가 아니고 만약에 my 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역사를 잡습니까? 아 다행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좋아하는 건 뭔데? 좋아하는 건 뭘 좋아하는데? 마라탕? 그러면 my sister has eaten my 마라탕 이러면 어떻게 할래? 이 시켜 됐습니까? 나는 내 이 모자를 잃어버렸다 그냥 나는 외출해버렸다 야 얘는 그거 해주세요 쏘 블라블라 됐습니까? 쏘 블라블라 해주세요 됐습니까? 자 자 그리고 아까 깜빡하고 안했는거 찾아가야죠 여기 있죠 그쵸? 그래서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에서 lived 는 바꿔 쓸 수 있는게 뭐다 she has been in this town for 10 years 하고 같은 표현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문제 많이 나오는거 한번 정리해보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has been to 를 쓸 수도 있습니다 has been to have been to 는 무슨 뜻이라고요? I have been to 뭐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문장 이걸 집어넣어서 어떤 문장 만들라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I have been to 구미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쵸? I have been to 구미 라고 말하면 무슨 얘기하는거니까 여러분한테 어울립니까? 나는 구미의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I have been to 구미가 맞아 아니야 그러면 I have been to 뭐할래? I have been to I have been to로 여러분들 입장에 하라고 I have been to 구암 하면 되는거 아닌가? I have been to 구암 하면 되는거 아닌가? 아닌가요? 뭐였지 그러면? I have been to 모로코 하면 되겠죠? 그쵸? 자네는 어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갔다 저것도 I have been to 세부 하면 되겠죠? 그럼 니 입장에 면? 없습니까? 그럼 I haven't been to 하면 되겠죠? I have never been to 하면 되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좀 이따 가면 되니까 자네 입장에서는 I have been to Vietnam 인가요? 그쵸? I have been to Vietna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ave been to는 무슨 제공법이다? 경험 제공법이라고요 어디 가본적 있다라고요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에 분명히 나와요 그 다음에 두번째 했던건 뭐였다? 그쵸? have been in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have been in 가지고 문장 만들면 I have been in 구미 I have lived in 구미라고요 그래서 얘는 완료 제공 경험 계속 결과중에 무슨 제공법이다? 계속 제공법이다 since 2009이었나? 오 빠르다 됐습니까? since I was born 됐습니까? 그 다음 몇 살이지? 여러분들 for 15 years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계속 저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니까 have been in 계속 정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뭐였더라 has gone to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you have gone to your hometown right? 아 이거 해보면 재밌다 그쵸 누군가 전화했어 요즘 걔가 안 보여 그쵸 외국인 친구인데 그쵸 외국인 친구인데 요즘 걔가 안 보여 전화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have you 오케이 그래서 전화해서 내가 걔한테 뭐라 그런다 됐습니까? have you gone to your home country? 내가 뭐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뭐 들고 전화기 들고 왜 얘기하지? 그쵸 이게 무슨 뜻이니까 너는 니네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 결과 여기에 없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have gone to는 뭐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전화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have gone to는 1인칭이나 2인칭에 쓰일 수가 없었다고요 됐습니까?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보고 몇인칭이라고 그래요? 3인칭이라고 하니까요 대화 속에 없는 참 이 자리에 없다기보다는 대화 속에 없는 존재를 보고 3인칭이라고 얘기하는 거 제3의 인물 그래서 has gone to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제형법이다? 결과 됐습니까? so 누구누구 isn't here now 라는 얘기가 들어있다 했죠 he has gone to 이거 하니까 갑자기 헷갈리나 알았어 그래 전화기 발명되기 전시대로 돌아갔어 됐습니까? 전화기 없어 그래서 요즘 그 여자애 안 보이던데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어봐 entry 됐습니까? 그녀는 그녀의 조국으로 돌아갔니 됐습니까? 제3의 인물의 과거에 한 행동의 결과 현재 여기에 없고 지 고향에 현재 있는지 물어보는 문장 그래서 has gone to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제형법이다? 결과적 용법이다 그래서 이거 3개 비교하는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현재 완료 시체 재밌는 모양이네요 재밌습니까? 숙제는 싫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내용은 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생각보다 못 쓴다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고요 근데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였으면 무슨 제형법이고 경험적 용법이고 경험적 용법이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결과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현재 완료 시제를 제대로 안 배워놓으면 나중에 계속 두고두고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선생님보다 잘 가르쳐 드렸다고 자신할 수 있으니까요 잘 배우고 문제 꼼꼼하게 잘 푸시고요 그리고 실수 안 하려면 끊어 읽기 하시고요 문제 풀 때 도대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좀 생각하면서 풀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하면요 순서대로 안 하죠 음 어디 갔어 녀석 좀 이제 조금 어려운 문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네 교과서들이 그렇기 때문에 10일 챕터로 갑니다 챕터 11 챕터 11 그러니까 이게 별로 말 안 안 돼요 이런 놈들이 지었겠죠 관계사라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관계 대명사님 관계 부사님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관계사 쉽게 얘기하면 누가 누가 다를 다짜 떼버리고 어떤 시 역할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 알겠습니까 그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은 의미로써 여러분들이 문법을 먼저 생각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도대체 그게 누가 다해서 다짜 떼버리고 어떤지 느낌이 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말에서 그런 일이 이러한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 자 두 문장이 있어 나는 그 여자야 나 쟤 알아 노래 막 부르고 있어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 그렇죠 아이고 빠르네 됐습니까 나는 자 이거 뭐 끊어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될 거고 누가 나는 누구를 다 누가 어디서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노래 부르다랑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방금 했듯이 누가 내가 어떤 누구를 부르는 중에 이렇게 하면 한 문장 되겠네 됐습니까 이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을 두 문장을 한 문장 할 때 우리가 땡땡 사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뭐지 그렇죠 접속사 라고 배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배우는 이 관계사라는 일본 놈들이 이상한 이름 지은 것은 문법은 뭐의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다 접속사의 특징을 갖고 있어 두 번째 특징 자 여기에 두 문장 위에 문장 전체하고 밑에 문장 전체하고 비교했을 때 위에 문장에 어떤 단어 하나가 밑에 문장에서 사라졌어 어떤 단어가 사라졌어 이거 그대로 있나 그대로 있네 그렇죠 이거 그대로 있나 그대로 있네 그렇죠 이거 그대로 있나 그대로 있죠 이거 그대로 있나 없죠 그렇죠 자 이거 무슨 시지 그건 역할 역할을 주어맞는데 주어맞는데 그냥 내가 무슨 시냐고 물었어 이거 무슨 시인데 이런 식으로 명사죠 명사가 사라졌어 뒤에 문장이 그녀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중이다가 이렇게 바뀌면서 명사가 사라졌어 명사가 사라졌다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장은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주던데 있던 명사가 하나 없어져야지 자연스러워 그래서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라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뭔가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됐습니까 그게 뭐가 있냐 하필이면 위치 후 훔 후스 그 다음에 뭐 대시야 어 위치 후훔 우리가 뭐 할 때 배웠던 애들이다 위치훔 의문사 할 때 배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법을 배우고 나서 니들은 뭐 할 줄 하니 어떤 문장 속에 후가 있는데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맞춰봐라 뭐가 어려운데 이제 영어로 해볼게요 이제 실제로 됐습니까 누가다 I know I know The girl 할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is singing on the stage 됐습니까 그럼 이 두 문장이 뭐 여기 and가 있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and 너도 상관없잖아 그쵸 and 무슨사 급속사 She는 뭐 명사 됐습니까 얘가 후루룩 뭐로 바뀌냐 그걸로 바뀔거야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은 마침표 두개 있으면 한 문장 안된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들어버린다 요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나는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여자아이를 안다 라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I know the girl who is singing on the stage 나는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여자아이를 안다 라는 문장이야 그리고 나서 얘를 보고 이제 뭐라고 얘가 지금 방금 전에 뭐가 변해서 후가 됐지 뭐하고 뭐가 후로 변했지 and하고 She가 바뀌었죠 그쵸 근데 She는 무슨격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예정이다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를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하는 역할은 뭐다 이 부분의 해석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중이 다죠 근데 얘 때문에 뭐가 되고 있는거야 중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얘는 뜻은 없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무 의미는 없어 다만 어떤 무슨 표시해 놓은 막 무슨 표시 뭐 어떤 길 가다가 지금부터 뭡니다 지금부터 뭐 뭐 뭐 100km 구간 단속 구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지판 세워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자 선생님이 어떨 때 끊을게 할 때 이런 이런 표시 쓰죠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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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 그러니까 어떤 시가 시작된다는 표현이고 이거는 끝난다는 표현이죠 그렇습니까 이런 표현 왜 한다 우리말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난다 그렇지 어떤 시가 암만 길어도 항상 앞에 있어야 돼 근데 영어는 좀 부담스러우면 주인공으로 앞세워 The girl 그렇죠 What girl I know the girl 이랬어 그냥 I know the girl 여자애들이 막 한 100명 있는데 고글보글한데 누가 그냥 I know the girl 내가 되묻겠지 What girl do you know 라고 묻겠지 무슨 색 What color 어떤 여자애 What girl 이라고 물어봤더니 What에 대한 데다 Who is singing on the stage 나는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은중인 여자애를 알고 있어요 다 같이 알아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게 관계사입니다 됐습니까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그래서 뭐 어쨌는데 완벽하게 독립하고 있던 문장을 무슨 시로 만들어버렸다 어떤 시로 만들어버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사라 부르고 또 다른 명칭은 뭐라고도 부르냐 예를 보고 형용사절이라고 또 불러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관계사 문법은 무슨 절 만드는 거다 형용사절 어 그럼 형용사절이 있으면 무슨 절도 있겠네 명사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절도 있겠네 형사절 이거 우리가 어떤 문법 제목이 뭐인거에서 배웠더라 접속사 이거 하면 접속사 뭐가 생각나요 대시죠 겁만드는데 그렇죠 이거 하면 여러가지 있었죠 그렇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when before after wh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because 그 다음에 어 아무 이거 뭐 버르장머리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버르장머리 얘기하는 거 하나 더 있잖아 무슨 뜻의 if 만약 뭐뭐라면 if 인지 아닌지 말고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 얘들은 부사절할 때 배웠어요 됐은 완벽한 문장을 건만드는 됐은 영사절할 때 배웠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뭐 배우고 있다 형용사절 배우고 있어요 됐습니까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다 까 뭔가를 꾸며줄 순 없죠 다차 떼버리고 뭐가 돼야 돼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이 돼야 되겠죠 그거 배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관계를 합니다 그럼 제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 후 래요 됐습니까 의문사 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글을 읽다가 후에다가 밑줄 긋고 내가 뭐라 그러겠다 얘 1번이냐 그동안은 1번만 물어봤죠 그쵸 그래서 1번 후가 무슨 뜻이 who are you 할 때 who를 보고 who do you like 할 때 who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사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배우면 지금부터 이거 시작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식 명식은 관계대명사 who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o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순수대로 할까 그래 뭐 who's 하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s도 할 거래요 who's 여러분들 그러면 who's도 1번 2번 생겼죠 who's back who's back is this 할 때 who's를 보고는 무슨 뜻이다 그쵸 누구의 라는 뜻이죠 그쵸 대답이 무슨 격이라 해야 돼 소유격이라 해야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이란 뜻일 때 마찬가지 의문사로서 이미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뭐 관계대명사 who's who'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s도 있대요 그쵸 w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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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s에 대해서 일단 미리 좀 알려드릴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후가 들어가 있는 두 문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 who는 who 대신 whom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누굴까요 두 번째 거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whom do you like 해도 상관없다 그럼 얘는 whom broke the window는 왜 안될까 를 했을 때 그쵸 여기에 대한 대답 그쵸 만약에 내가 했으면 뭐라 그래 i 뭐 간단하게 하면 i did라고 할 거고 원래대로 하면 i broke the window라고 답하겠죠 그쵸 이 who에 대한 대답이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그쵸 그러니까 who는 주격밖에 못해 아니 참 who는 주격도 되고 미안합니다 who는 주격도 되고 무슨 격도 된다 목적 격도 돼요 who do you like 했어 who do you like 라고 했는데 애가 부끄럽게 시지 뭐라고 답한다 i like you 라고 했어 그쵸 이 you는 무슨 격이야 목적 격이죠 그러면 whom은 무슨 격밖에 못한다 목적 격밖에 못하고요 whom은 주격과 목적 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who do you like 해도 되고 whom do you like 해도 된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가 whom인지 whom은 별로 만나본 적이 별로 근데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뭐라고 했냐 그동안 whom을 쓸 수 있을 때 일부러 자꾸 whom을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까 이 순간을 위해서 그 짓을 했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whom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뭐 이제 뭐 하면은 이제 뭐 설명하는데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 라는 얘기를 할 거고 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 라고 할 거고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whom이라고 할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 문법은 개념은 쉬고 그냥 누가 뭐뭐한다를 누가 뭐뭐하는으로 바꿔주는 거야 됐습니까 나는 그 건물에 가봤다 그 건물은 미국에 있다 두 개 합치면 누가 돼 나는 미국에 있는 그 건물에 가봤다 누가 이렇게 간단한 걸 하는데 근데 내가 애초에 시작할 때 니들이 이제 뭐 뭐 웰컴 투 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관계대명사 문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아닌데 다만 얘가 막 되게 찌질 나는 거 뭐 짜잘하고 뭐 이런 규칙들이 좀 있어 생량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생량할 수 없다고 그럴 때도 있고 뭐 뭐 그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 왜 여기에 뭐 이게 왜 왜 고즈가 와야 되는지 막 이해가 안 될 때 왜 이 자리에 고가 있는데 내가 아 고가 아니고 고즈를 와야 되는데 내가 아 그거 틀렸네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런 짜잘한 규칙들도 있다 짜잘한 규칙들 신경쓰려면 머리가 한꺼번에 처리해야 될 될 정보가 좀 많아 이것도 짜자고 저것도 짜자고 저것도 짜자고 막 해야 될게 그런게 좀 많다고 그래서 좀 짜증나요 짜증나는 문법이지 어려운 문법은 아니야 여러분들 그 규칙들 규칙이 좀 많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쉬운 문법인데 어려워 그냥 나는 어제 소파를 샀다 그 소파는 정말 좋았다 굳 편안하다 합쳐봐 나는 정말 편안한 소파를 샀다 하는데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건데 앞에 뭐가 뭐 사물이면 어쩌고 저쩌고 사람이면 어쩌고 저쩌고 신경쓰기 싫으면 이거 쓰고 뭐 이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되게 하도 안 된다 뭐 그래서 자 뭐 제가 현재완료시절에 그 누구보다 자세하고 쉽고 틀리지않게 나 아니고 몸 아니고 문제가 틀리지않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난 분명히 사실의 어린애하고 그렇습니까 자 현재 관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규칙들을 얘기할 거야 계속 반복해서 내가 몇 번까지 얘기해 준다고 여덟 번까지 해 준다고 됐습니까 그 안에 익히세요 좀 규칙이 좀 많아 겁먹지 마세요 겁먹으라고 내가 제일 어려운 문법에 온 걸 환영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 파트만 잘 넘기면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문법에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잘 마스터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등산 가봤어요 등산 가보면 이제 내려오는 아저씨들한테 뭐라 아저씨들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래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 막 이러죠 그렇죠 정말 얼마 안 남았던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제 문법의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려운 고비 하나는 넘어가는 거야 큰 바위 하나를 넘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별 거 아니야 그리고 잘만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위치도 할 거래요 위치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의문문 할 때 만났던 앤데 선택 의문문 할 때 어느 어느 것이란 뜻으로 만나봤는데 그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될 겁니다 자자 떼버리고 어떤 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내명사 대 시 나오는 바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대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건 교과서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지 근데 뭐 자연스럽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게 배웠고 이제 남아있는 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남았죠 됐습니까 I like that 그쵸 It's not that cold It's not that cold It's not very cold 어찌 춥진 않다고 극히 춥진 않다고 어찌 안 춥다고 That cold 하진 않다고 부사로 써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여러분들 순서 교과서 순서대로 배운 세 번째 됐으면 뭐야 I know that 그쵸 완벽한 문장을 건반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접속사 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순서가 교과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일단 이들 세명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 이들이 이제 뭐 배우게 될 거냐면 이거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관계사 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 언제 만나봤더라 언제 만나봤는데 It's so cold That I can't go out It's so cold That I can't go out 어떻대요? 그래서 나는 외출을 못한다 그래서 그래서 So that 구문이라고 해요 니네 교과서는 이걸 먼저 만날 거야 됐습니까? 니네 교과서는 아마 하여튼 어디 다음에 관계사 그 다음에 It's that 강조 구문 그 다음에 뭐 또 배우고 뭐 또 배우고 이럴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됐 관계대명사 됐을 배우고 나면 이제 다음 중 됐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같은 것은 아니면 윗줄에 밑줄 친 됐과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가 슬슬 등장하기 시작할 거고요 제대로 안 배우면 막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잘 따라오세요 중학교 2학년에 어려운 문법 다 들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동안 기초를 단단히 하셨으면 이것도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따라온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할 때 내가 뭐라고 할 거냐 얘만 다른 애랑 다르라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할 거에요 그러면 이제 what이 의문사 what이랑 관계대명사 what을 구분하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 뭐 나오네 자 여기 이거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는 의문사로서 부사라 그랬죠 근데 그게 마찬가지 when이 언제 어 그러면 when은 이제 이거 여러분들 관계부사 when 배우면 번호가 몇 개 붙어? 세 개 붙겠네 그렇죠 의문사 when 배웠고 1번, 2번 이미 배웠잖아 의문사 when 배웠고 그 다음 뭐 배웠어? 접속사 when 배웠고 세 번째는 뭐? 관계부사 when도 배운대요 됐습니까? okay where도 두 개가 될 거고 why도 두 개가 될 거고 how도 how는 뭐 그렇습니다 관계부사 이것도 관계대명사니 뭐 여기는 뭐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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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부사라는데 뭐 어쨌든 얘들은 전부 다 뭐 하겠다 이거 하겠다 다짜 떼버리고 다짜 대신 뭐 넣겠다 어떤 아니 뭐를 넣겠다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을 넣겠다 그렇죠 형용사적인 느낌 됐습니까? 무대 위에 있다를 무대 위에 있는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뭐 2010년도에 지어져서 다를 다짜 떼버리고 2010년도에 지어져서 썼던 건물을 나는 가본적이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야 이거 순서가 왜 이래 어 다 안왔구나 뭐 어차피 시간은 다 됐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디 이상하게 선택됐구나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광개살은 바로 시작을 못할 거고 오늘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해 두세 또 얘기할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됐고 이제 어 얼음으로 저는 또